네, 금주 30일부터 21위까지의 손을 열어봤습니다. 요즘 여자와 가수의 활동이 적어서 그런지 남자 가수 중에 노래가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네요. 맞아요. 이번에는 멋진 남자 가수가 준비하고 있죠. 설명이 필요 없는 발라드의 황제, 신승호 씨의 무대입니다. 전설 속의 누군가처럼. 전설 속의 누군가처럼. 거울 속의 그대 모습은 바라본 적 있는가? 부끄럽지 않은 삶인가? 뜨거운 눈물 흘려본 적 어떤가? 누굴 위해 살아왔는가? 여긴 지금 어딘가? 어릴 적 그대의 꿈은 그저 그대가 만든 순서이야만 이젠 한 번 생각해 그대 안 내 따로 죽이지 말고 애매게 너의 미래를 향해 너의 미래를 향해 날아본 거야 너의 미래를 향해 날아본 거야 너의 미래를 향해 We believe, we believe in you 다시 지나 속에 빛을 못해도 꽃뿐한 너의 향기로 We can sing the whole world 부질없는 그대의 못지 그룹을 얘기해 널 안길 수 없게 해 We don't know the way we believe in you 그대 아직 늦지 않소 두 번을 벌렀 너의 날개를 펴봐 We don't know the way we believe in you 전설 속에 누군가 처음 그대의 미래가 보고 말아봐 내 yea We don't know who we believe in you we want to stay we want to stay we want to stay you 희망의 희망의 희망은?